자 오늘은 나스댕님이 초청을 했어요. 왜 했는지는 내 생각에는 너희들 죽어봐라 뭐 이걸 듣는데 인사하고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네옵니다. 아테나입니다. 도전하고 셰프입니다. 나스댕이에요. 마이클입니다. 오늘 죽여버리겠습니다. 백상입니다. 백상입니다. 조쿠입니다. 토마스입니다. 네 저는 1%입니다. 오우. 이게 문제지. 오!! 종국을 하네. 네 코스 있다. 오 좋아. 성국이라고 해야지. 마지막이 어려워요. 마지막이. 오!!! 나이스!!! 나스댕이 우리가 흙길에 익숙치 않은거 알고 거지같은 미션을 만들었어요 아주 경로이탈 이렇게 돼야 아주 경로이탈인지 알지? 여기를 타는 경로이탈인지 알지? 여기를 타는 경로이탈인지 알지? 나스댕의 거지같은 미션 아 저것이 저렇게 타버렸네 마지막이 어려워요 오른쪽으로 바로 튀네 깨꼬 소화하는 날 미치겠네 진짜 우리의 특성을 아주 잘 알아요 내가 볼 때 1년 걸려서 만든거에요 너희들은 이거 못한다 아주 엿을 매기려고 작정을 했어요 올라가면 안돼 박수 박수도 우리가 아직 그런 소리도 안하고 아주 편파적인 심판 아빠 그 경로이탈인데 괜찮습니까? 상당히 편파적인 정보였습니다 간신히 우리 팀을 살렸습니다 혼내는거 같으니깐? 그렇지 생길 뻔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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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축을 넘겨줘 자축을 넘겨줘야 돼 마지막이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해야 돼 와 마지막이 어렵네 똥꼬 박여야 돼 망우산 오면 다 똥꼬 박아야돼 호핑 잘 꺾었습니다 산산산 엠티비 마이크 캠프와 연합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플림 잘 들어왔구요 호핑도 쳐준댑니다 알아서 하세요 누가 봐도 거지같은 미션 잘 달렸어요 이번에 느낌좋아요 느낌만 좋았을거에요 미션 나온 미션 하나 나왔어요 시범 보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선시범 익사 님 익사침이 와 나 여기 서있어도 무서워 핸들 놓지마요 끝까지 핸들 잡고 있어요 projector או bruk을 잘 봤어요 조고기 전 함χ지대로 싹 들어갔어요 야아 이거는 3개의 최초는 아니죠? 와 쳐주면서 그냥 폐라하는거죠? 말도 안합니다, 이거. 아유 나스델... 저렇게 바빠가지고는... 자, 루쿠님이 성공해서 어필름이... 와... 어려워요, 어려워요. 루쿠님이 성공을 했어요. Desperate. 그럴뻔했다는 표정은 뭡니까? 아예 택도 없는데. 집중 집중! 준utz ON Canon 바빠진 보고 골랐어. 볼때는 이제 남자는 모르겠고, 이거 여사, 여성분이 여성분은 세계 최초에 성공하는ысił 제가 볼때는 그래요. 이걸 누가 여자가 와서 했겠어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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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소리 안했습니다 아.. 쓰댕님 이제 그만 하시죠 한 번 하고 갈게요 열 번! 스무 번 해서 되는 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알았어 알았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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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도 여기까지 나수댕이 거즈같은 미션 자전거 긁어먹기 딱 좋은 곳 나수댕이 가만히 보면 멘탈이 약해요 제 입담에 사실 제 입담에 한 번 핍! 100번 밑에 힘들어가면 끝이에요 나수댕의 샥 긁어먹기 딱 좋은 거즈같은 미션 원점 외계해야 된답니다 그래도 본인의 미션은 본인이 뭔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싸우고 뭐 이 미션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제가 예전에 몽성머리 당했을 때 19번인가? 해서 성공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수댕의 자전거 긁어먹기 딱 좋은 미션 나수댕의 자전거 긁어먹기 딱 좋은 미션 살렸어요 살렸어요 원위치만 시키면 성공하는 겁니다 나수댕의 자전거 긁어먹기 딱 좋은 미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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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유리한 코스로만 지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건 일반인들이 하긴 좀 그렇고 오 오 조심조사 어필름한테는 어필름 자전거가 스몰 사이즈니까 좀 유리하긴 해요 말을 못해요 칭찬을 못해요 나수댕은 지금 1대3이에요 참고해야 돼요 이런 거는 나수댕 선수 나수댕 선수 나수댕 선수 과연 과연 똥꾸러 확 돌렸어요 지금 화려한 소리야 화려한 소리야 화려한 소리야 화려한 소리야 화려한 소리야 화려한 소리야 그래도 긁어먹는다고 좋아하는거 긁을 뻔했잖아요 긁을 뻔했잖아요 긁을 뻔했다고 여기서 했으면 바로 긁을건데 그죠 어휴 긁을 뻔해 이게 나수댕의 거지 같은 미션이 확실해 왜냐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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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면 긁어먹는 거야 뭐 이런 거지 같은 미션이 다 있어 아직 어필이 이빨 붙여갖고 들어와 참고로 산산산 엠티비 식구들이 중고로 내놓으면 팔리질 않아요 아주 싸면은 그냥 주워가는 거고 누가 사 누가 저거 봐 긁어먹기 딱 저걸 누가 사가냐고 저거 긁어먹은 걸 우리는 그냥 살짝 속도를 내야 돼 속도를 내야 돼 이렇게 뚫게 들어야 돼 요기 요거 되게 영리한 풀이에요 사실 아 똥꼬 돌리는 거 보소 엄청나신 분 성공 성공 가기 나왔어요 어 뭐 딱 소리 뭐지 저 뒷바퀴 넘은 거 저 반칙 아닌가요 반칙이에요 반칙 땡 땡입니다 땡입니다 격노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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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으면 앞을 많이 누르겠어요 그렇지 거기 속도를 내야 속도를 내야 그렇죠 아 거기를 왜 일로 쭉 더 밀지 걸릴까봐 뒤뜨릴 아니아니 레언니 여기서 속도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 안 흔들린다 이거 저 형 카메라에 약할 것도 좋은데 반격도 좋아 고걸 넘으면 눌러요 눌러 그렇지 됐어요 필살기가 있어요 대구님도 아 틀렸어 틀렸어 어필린 고걸 통과하면 그렇죠 요번엔 됩니다 요번에 돼요 네 좋았어 아 이거네 아 배달이 걸렸어 해보면 또 은근히 재밌어요 또 긁어먹었습니다 거짓같은 미션 아 다행히 샥스텐션은 아니에요 그냥 프레임하고 아 이게 진짜 이런 미션을 만들어갖고 말이야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좋아요 좋아요 더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살려요 아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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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 하 오 나오면 바로 오 아 까다로운 미션이에요 은근히 까다로운 미션 발 돌렸어요 래윤님 나 돌아갔어 나 아씨... 아씨... 나아지네... 그지 같은 미션이야 똑같은 데서 세 번은 뭡니까? 어? 똑같은 데서 똑같이 세 번 이게... 루크님도 참 짤맬... 사전고 자, 루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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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를 1대2로 하니까 이제 좀 좋아졌구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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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 긁어먹었습니다 또 저쪽... 아이고 저 프레임 어떻게 해 아... 긁어먹었어... 50만원 다운됐어 50만원 어떡해... 저 프레임값 저거 얼마 다운됐습니까? 50만원 다운입니까? 미션 한번 하고 50만원씩 적자가 납니다 지금 밑장 빼지 마세요 어디서 밑장... 뭐죠? 뭐죠? 신나게 낙엽을 쓸더니 안 대고 가는거 봐 또 뭐죠? 오오... 본인이 여기는 이제 자신있다 이거 같아요 발 썰어봐라 아이씨... 어우... 발을 왜 빼버리지? 오우 올라갔어요 한방에 끝내버립니다 약스토 미션 1 약스토 미션 1 레오님 레오님도 도전합니다 약파 레오님 루크님 루크님 그런데 몸이 가면 올라가지는 거야 바위와 바위 사이 공간을 뛰어 넘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미션이에요 좀 더 과감해야 돼 나스댕 선수 도전합니다 나스댕 선수는 이제 그렇죠 한방이 있는 선수에요 그래도 본인이 속으로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루크님 조금 잘못 들어갔지만 올라갔어요 조금 잘못 들어갔어요 과감하면 된건데 속도를 줄이면 안됩니다 좋은 작전인데 나스댕 선수 품들이 좋았고요 나스댕 선수 깡이셔야 되는 미션 아 살짝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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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님 감 잡았어요 제가 볼 때 루크님이 감 잡았어요 그렇죠 올라갔고요 틀어서 내려오면 성공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다시 한번 세계 최초는 아닙니다 루크님 어떻게 세계 최초 많이 얘기했는데 세계 최초는 단들이 다 했어요 깡이 좋아야 되는 미션 깡좋게 올라가면 돼요 거기서 속도를 줄이니까 거기서 속도를 줄이니까 그냥 안되는 겁니다 이거는 미션은 언제나 짜릿짜릿합니다 그렇지요 아 나스댕 선수 나스댕 선수 브레이크에 손가락을 안 걸고 타는 버릇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럼요 그래야 성공률이 좀 적더라도 항상 브레이크를 잡고 내가 살을 궁리를 해야 돼요 조금 제가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번엔 까먹이다 아유씨 아유씨 어휴 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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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럭 올라가고 멀리 봐 그냥 멀리 봐 그렇지 아 그건데 어휴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아휴 이래갖고는 안 돼 자 자 망우산에 오면 꼭 해야 되는 미션 용마천 미션인데 아유씨 깜짝이야 나스댕 선수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여기 방탄 좀 보여주세요 한방에 와 원조 다스댕님 한방을 보여줬습니다 아 뭐 사월아 호 Getting 손 Hilary 아니 돌 빼는 돌 빼야 돼 거기다 정 Craig 보라 왈 그리 벌럭 오 아 오 아 오 우왕 으 은근히 흐뭇해 하는 것 같애요? 아녜 전혀 아닙니다 마이콜 거기 잘 쳐박혀 잘갔어 트위스트 다 밥먹는다 숯밥이 빼앗아 괜찮은데 좋습니다 교환이 성공했습니다